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독립구단 하위나이트 문도그 문홍총감독 선임 2025년 K4리그 창단을 위한 시작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안산시 최초 독립구단 하위나이트가 2025년 K4리그 창단을 위한 준비를 알리며 문홍총감독을 선임했다 하위나이트는 2017년 2월 경기도 안산을 연고로 창단한 안산시 최초의 독립구단이며 현재까지 약 5천여 명의 축구선수를 직접 고육하며 국내 최고의 축구선수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특히 순수 아마추어 축구 경력이 없는 일반인을 포함한 45명의 선수를 국내 K리그 안산그리너스FC와 K3, K4리그 청주, 포천, 평택, 전주, 고향, 평창, 춘천, 당진 및 해외축구리그에도 꾸준한 선수를 진출과 재기를 시키며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K리그 안산그리너스FC와 청주FC 그리고 K3 파주시민축구단과 춘천시민축구단 그리고 K4리그에 있는 당진시민축구단과 업무혁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축구단 운영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 2025년 K4리그 창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기존의 K4리그에서 많은 지도 경험을 쌓은 충주시민축구단, FC남동, 고향시민축구단 등 문홍총감독을 선임하며 기존 운영되고 있는 축구독립구단 FC하위나이트 A팀의 운영에 힘을 보탠다 이번에 새롭게 부임된 문홍총감독경 어드바이저는 K4리그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며 언젠가는 직접 팀을 창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위나이트라는 축구단과 함께 도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설레인다 올해는 성인독립구단에서 좋은 선수들을 키워내서 개인적으로 선수단 지도에 집중하려고 한다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이기에 빛이 될 수 있는 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전달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12세, 15세, 18세와 성인독립구단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 하위나이트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축구선수를 키워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2024년을 시작하였고요 2025년에는 K4리그 창단 목표로 움직이겠다라는 하위나이트의 축구단은 3월 한 달간 추가 선수를 모집을 할 거고 하브리그에서 도전을 했다가 좌절을 겪었던 선수들이거나 대학에서 뛰었던 선수들, 고등부에서 뛰었던 선수들 혹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운동을 쉬고 있었던 선수들 혹은 아마추어지만 어떻게든 축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선수들이 대상이고요 기회를 잃은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말씀드리게 된 거고 하위나이트 이주연 대표님과 오랜 이야기 끝에 제가 총감독 겸 어드바이저로서 이 팀에 들어가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재미있는 구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감독이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총감독, 어드바이저로서 이 팀이 K4리그에 일단 안착할 수 있게끔 이게 첫 번째예요 K4리그에 안착을 시키는 게 먼저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단순히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축구협회를 바라보면서도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가고 우리가 진짜 구단을 좀 이렇게 좀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게 궁금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 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구단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팀의 팬분들과 함께 천천히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큐 이름이랑 팀 이름이랑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도 제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다큐멘터리 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큐멘터리 네이밍도 정하고 우리가 어떤 축구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지 대해서 그 축구도 정할 거예요 빌드업을 해가지고 포스테코글루처럼 축구해서 나가느냐 브라이튼처럼 데제르비에 축구를 하느냐 광주FC가 보여주고 있는 축구를 하느냐 아니면 뭐 카운터텍 수비 축구를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부터 천천히 가져갈 예정이고 나중에는 먼 훗날 K4리그에 나가게 되면서 이 스토리가 넷플릭스와 협약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단순히 유튜브 컨텐츠가 아니라 픽피처로 이게 쿠팡이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름이 축구 다큐라는 걸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축구 다큐 전술 짜고 같이 하고 어드바이저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딱 감독만 하기보다는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총감독 겸 어드바이저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축구를 보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 저기서 돌려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왜 돌려쳐야 되는지 어떤 장면에서 돌려쳐야 되는지 이 돌려치기 훈련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부터 다 만들 거고요 앞으로는 처음에는 고등부랑도 경기하고 대학이랑도 경기하고 이러면서 경기력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K4리그랑도 경기를 할 거고 K3랑도 경기를 할 거고 K2가 됐든 K1이 됐든 연습경기를 통해서 K4리그까지 꼭 진입을 하는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당연히 계속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축구팀이 매력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한번 재미있게 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를 찾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이 스폰서를 찾을 건지 어떻게 스폰서와 미팅을 했는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번 허스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진짜 못해볼 것 같아서 한번 이 30대 후반이 오기 전에 한번 달려보도록 해보겠고요 이 사내가 나중에 더 많은 팬분들에게 혹은 더 많이 뭔가 문도구처럼 유명하지 않았던 지도자 혹은 축구선수가 어떻게 지도자를 시작할 수 있는지 혹은 축구단장들이 이주연 대표님을 보면서 어떻게 구단을 창단해야 되는지 이런 거부터 하나씩 다 좀 이번 다큐를 통해서 많이들 아시게 되면서 이것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 축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보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칫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영상을 따로 또 찍어서 이거는 또 올릴 거니까 그거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꼭 댓글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참여를 해주시면서 이 FC 하이나이티드가 꼭 K4리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응원하는 팀이 이 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지 않으면 만들어가야죠 뭐 아니면 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 찾아주면 어떡해요 울고 있을 수 없잖아요 만들어가야죠 달려보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과 함께 FC 하이나이티드 팀과 함께 멋지게 달려서 진짜 K4리그 창단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입중계 계속하고요 유튜브 계속하고요 라이브 계속하고요 K리그 중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희위고입니다 절대 이게 풀 희위고가 아니라 완벽히 제가 아직 감독이 선임이 됐다라기보단 총감독으로서 어드바이저로서 이 독립구단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하이나이트라던 이 구단이 뭐 독립구단부터 시작해서 18세 15세 12세 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 유아부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단이 최종 목표가 K4리그 K3리그 K2 K1까지 가는 건데 그 스텝에 있어서 제가 미리 경험을 해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적인 부분이라든가 혹은 어드바이저로서 함께해서 이 구단이 실체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프로세스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훈련장에 직접 나가서 기존에 있었던 감독님과 함께 김코치와 함께 이 팀을 최대한 재미있고 익사이팅한 축구를 할 수 있는 구단으로 진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문도그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무리 이주현 대표님이 계시고 하위나이트랑 같이 저랑 둘이서 막 힘써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축구 구단이라는 거는 아예 어나더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흥행도 해야 되고요 팬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도 있어야 되고 코칭 스태프랑 지원 스태프랑 구단주랑 등등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지도력을 가진 감독님과 함께 좋은 축구를 구사해야지만 더 많은 관중이 생길 수 있다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때 핫했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춘FC 프로 선수들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출신으로서 하나씩 뭔가 혹은 선수를 하다가 그만뒀던 선수들 미생들이 모여서 했던 그 프로그램이 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저도 단순히 선임이 됐다라고 해서 그냥 열심히 지도만 하는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고요 조금 여러분들이랑 파격적이게 함께 이 구단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요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 FC 하이나이트가 K4리그의 진출이 정말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실 마음 있으십니까 같이 한번 재밌게 이 구단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문도그가 이거를 해낼 수 있습니다 K4리그를 위한 도전 이건데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유튜브로 컨텐츠 나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네이밍이 필요합니다 네이밍 이 컨텐츠의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저 혼자 머리를 짜고 이주현 대표님이랑 둘이 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봐주셨던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데 자 제가 이제 흔히 많이들 아시는 컨텐츠가 있죠 죽어도 썬더랜드 한국에서는 청춘 FC 요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죽어도 썬더랜드와 두번째는 청춘 FC 이제 이런 네이밍이 하나 필요한데 저는 일단은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모 아니면 도 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한번 네이밍을 지금부터 도와주시죠 어 백수부터 명장까지 아 근데 이게 너무 나한테만 포커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저한테만 포커스가 되면 안 되고 이 팀에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요 스토리에 물론 그 안에 문복을 하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이 팀의 색깔을 만들어줄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해요 왜냐 언젠가는 제가 안산 하위나이트에서 함께 하다가 K4를 나가게 됐죠 K3 승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외 리그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팀의 다큐는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팀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팀 이름은 일단은 나중에 할 거고요 이 다큐멘터리를 위한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다큐멘터리를 위한 이름 이 다큐멘터리를 위한 이 다큐멘터리를 위한 이 다큐멘터리를 위한 이 다큐멘터리를 위한